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현대 제6공화국 기준의 선거 역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육공화국 대회 선거 제도 한번 그래서 선거일하고 피선거권 제 출마 자격은요. 그 일단은 투표일 기준으로 그 공통사항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현자는 실형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래서 그 허경영씨 이번에 또 뭐냐 당대표여가지고 비례 2번으로 나왔죠. 당대표인데 비례 2번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번 총선부터 선거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비례대표 홀수번은 여성후보들을 배정하게끔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례 홀수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허경영씨가 2번이 됐어요. 비례 순위 2번이 됐어. 그렇고 그 다음에 허경영씨가 2017년 대선을 그래서 못 나왔죠. 선거권이 일시 박탈이 됐었죠. 왜냐면 금고 이상 실형이 되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이 되면요. 10년 동안 선거로 못 나와요. 그래서 허경영씨 허경영씨는 그래서 박근혜씨 때문에 잡혔다가 깜빡 들어갔다가 깜빡 들었다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못 나왔잖아. 그냥 그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한테 축지법이나 좀 알려주지. 허경영씨 원래 똑똑하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사전투표가 최근에 도입이 돼가지고 예정투표일 직전 금요일 토요일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기준 64에서 70일 전 수요일에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현 임기 만료일 기준 44에서 50일 전 수요일 그리고 지방선거는 임기 만료일 기준 24일에서 30일 전 수요일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예외가 있어요.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 원래 공휴일이거나 아니면 예정된 투표일의 전날 예정된 투표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이 껴있으면 선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뤄요. 그렇게 돼 있고요. 원래 지방선거가 현직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 하잖아요. 그런데 예외로 지방선거가 원래 예정일보다 한참 더 연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예외가 언제냐면 바로 2002년이에요. 2002년 지방선거 일정이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요. 원래는 2002년 지방선거를 5월 30일에 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2002년 5월 31일이 2002 FIFA 월드컵 대한민국 일본 대회의 개막전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막전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만 선거를 한 중간쯤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의 경기가 없는 일정을 딱 노려가지고 그때로 연기가 됐는데 그때로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때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이제 조별리그 C조하고 G조가 있는 날로 이제 연기가 됐죠. 그 조별리그 C조, G조 3차전이 있는 날로 그날로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변수가 생긴 거야. 대한민국이 조별리그 3경기만 하고 끝나겠지 하면서 한 그쯤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다? 대한민국이 조별리그 2차전까지 그때 D조 1위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그 지방선거일 저녁에 있었던 그 G조의 조별리그 경기가 원래는 우리가 진짜 무관심이었는데 갑자기 G조 경기를 우리가 그때 관심을 갖고 보게 됐죠. 왠지 아세요? 16강 상대팀이었거든. 16강 상대가 결정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원래 그날이 그래서 지방선거일이었기 때문에 선거방송 편성 때문에 원래는 G조 경기를 중계 편성이 모든 방송사가 다 편성되지는 않을 수도 있었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갑자기 16강 상대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막 몇몇 방송사들도 갑자기 경기를 편성하게 된 거야. 그날의 중계를 그 정도였어요. 오히려 그 개표를 경기화면 송출하면서 그 밑에 자막으로만 띄우고 낙경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낙경기는 그 낙경기는 어차피 G조 경기였거든. 16강부터 일본으로 가는 팀들. 어쨌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래서 대한민국 포르투갈 경기 전날에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투표율이 팍 떨어졌어요. 저도 이것저것 다 조사해봐서 안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중3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릇에서 이제 선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때 2002년에 서울시장 당선된 사람이 이명박 씨였죠. 그리고 이명박 씨는 4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대중교통 체계 지금 현재 체계를 샥 바꿔놓고 청계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됐죠.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국회의원하고 대한민국 지방선거는요. 만 25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는요. 투표율 기준으로 두 달 이상 체류를 했어야 돼요.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 기준으로 5년 이상 체류를 했어야 돼. 왜냐면 세상 세상 흘러가는 건 알아야 된다 이거야. 어쨌든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해당 그 기초 자치단체에 체류회를 해야지 출마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971년 대선 때 그때 그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둘 다 40대였거든요. 그때 대권을 첫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신민당에서 그때 이제 최종 후보 지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었죠. 물론 떨어졌죠. 상대가 박정희였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빈자리가 생길 경우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통선거 공통사항은 사유 발생의 기준으로 얼마 이상 이내에 재세시를 해야 되는데 좀 보궐선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대통령은 이제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치를 수 있게 선거 행정이 비상시로 움직이게 돼요. 비상시국이 돼요. 그래서 17대 대선 때는 완전 비상시국이었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한 64일에서 70일 정도 인수위원회가 돌아가지만 대통령 보궐선거 때는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직후 바로 취임을 해야 돼요. 당선 직후 임기가 바로 시작이 돼요. 그런 사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임기 바로 시작하고 당선되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당선되고 바로 당선되고 나서 바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하고 뭐냐 취임 선서하고 그 연설하고 바로 업무 시작했죠. 음 그리고 그 대통령은 보궐선거일 경우에도 당선 직후에 5년 임기가 보장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될 경우에는요 당선 직후에 임기는 남은 기간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2011년에 재보선을 한다. 재보궐선거로 선출이 된 다음에 참고로 그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제공한 사람이 지금 저기 광진구 의뢰 출마한 오세훈 씨예요. 그 급식으로 말아먹었죠. 서울을 어쨌든 그렇고 그래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에 당선된 다음에 2011년 가을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근데 이제 4년을 다 채운 게 아니고 2014년 여름에 다시 정식 지방선거에서 그때 다시 또 재선이 됐어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은 3선이고 그 뭐냐 여러분들 그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은요 3번 연속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시장 뭐 이런 거 다 몇 번이고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자치단체장은 4번 연속을 못해요. 그래서 3번 연속을 했을 경우는요 만약에 나중에 시장 또 하고 싶어 그러면 한 번 쉬고 와야 돼요. 4년은 쉬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어차피 다음에 시장선거를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그 그거보다 몇 달 앞에 있는 대선을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추측은 해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응 안 할 수도 있거든. 다른 다른 역할을 도전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근데 시장은 못해. 시장은 못하고 다른 역할을 해야 돼요. 박원순 시장은.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선까지는 출마할 것 같아요. 그 더민주 경선까지는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더민주에서 차기 대권주자는 사실상 지금 이낙연 의원 당선인으로 거의 규정이 된 것 같죠. 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역대 역대 선거별 역사를 다 쭉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할 수는 있어요. 맘만 먹으면요. 대한민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역대 지방의원 선거 각 선거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누구누구 당선되었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선거의 역사로 제가 앞으로 몇 년을 계속 우려먹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PPT가 100페이지를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83페이지인데 이것만 해도 83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좀 국회의원 선거 위주로 오늘은 좀 쓸 거니까 그래서 좀 약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948년 재형국회는 2년짜리였고요. 그리고 1950년에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1958년 국회의원들도 원래 임기가 4년이었는데요. 1950년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있었죠. 4.19 때문에. 그래서 이때 1960년때 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선이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이뤄졌어요. 참의원 민의원을 각각 뽑았고요. 미국처럼 미국의 상원의원이 우리나라의 참의원이었고 미국 하원의원이 우리나라의 민의원이었어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다시 대통령을 뽑았어요. 1960년에는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터지고 다시 한번 개헌이 또 있었어요. 개헌이 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개헌이 그때 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총선을 또 했죠. 그때 총선을 또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63년을 기준으로 다시 4년 주기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가 유진선포로 국회가 해산이 돼요. 이때 국회를 해산하고 이때 유진원법에서는요. 국회의석이 그 중에서 3분의 1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기 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대통령 추천이 포함된 총선을 다시 하게 돼요. 1973년에 이때는 국회를 5년짜리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총선을 했고 1981년에 이 제50하고 그 개헌으로 바뀌면서 이때 총선을 다시 하게 돼요. 그렇고 그래서 1985년에 다시 그 다시 이때 총선을 또 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는 개표를 사람이 손으로 다했어요. 그리고 1988년 제60하고 그 출범을 하면서 다시 1988년에 총선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헌으로 의해서 의회 제도가 바뀌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 제도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당하고 제1야당은 비례대표를 안 냈어요. 대신에 비례정당을 따로 내고 선출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2번부터 또 바뀐 게 비례대표 홀수순번은 여성에게 필수할 땅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아마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된 건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도입이 된 게 있어요. 21세기 때부터 도입이 된 개표 집계기가 있어요. 집계기를 스캔을 하는 게 있는데 되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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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표 길이를 일일이 쫙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역구는 빨리 끝나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현재 쓰는 이 개표 집계기 규격이 선거용지가 50cm를 넘어가면요. 인식을 못 한대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번에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번에 비례대표 용지 이따가 길었거든요. 이게 무슨 선거용지야 줄자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이번에 선거용지 뭐냐 이번에 비례대표 용지는 손으로 직접 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개표는 아마 몇 시간 안으로 끝나요. 지역구 개표는 몇 시간 안으로 완전히 끝나는데 비례대표 개표가 오늘 오후까지 갈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냐 손으로 손으로 일일이 다 세는 게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될 때만 해도 손으로 개표할 때 아침까지도 개표가 안 끝났어요. 그 정도인데 아침까지도 개표가 안 끝났을 정도인데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출산율은 줄어들었지만 수명이 길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유권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지금 뭐냐 지금 유권자가 4천몇백만명이에요. 5천만명 조금 안 돼요. 4천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그 표를 일일이 손으로 다 체크한다 한번 보세요. 아침으로 끝나겠어요? 손으로 체크하는데 아침에 안 끝나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뭐 이렇게만 한번 봐두세요. 그때 다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지방선거 역사는 제가 지방선거 역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가 따로 안 할게요. 뭐 할 게 좀 딱히 그렇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처음에는 의회 의원만 선거로 뽑고 단체장은 지명을 했어요. 아니면 의원들끼리 뽑거나 그리고 1960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추가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제3공화국 때 지방의회를 폐쇄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로 전환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제6공화국이 되면서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 1995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 개편되는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네 지금 지금과 같은 제도를 채택하게 되죠. 이 1995년 행정구역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요. 그전까지 대도시들을 직할시라고 했다가 광역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선거가 중선거구제 더하기 비례대표제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10년때는 교육감하고 교육의원도 같이 뽑았고요. 그리고 2014년때는 근데 교육의원선거는 다시 빠져요. 제주도만 특별행정자치도라서 제주도는 교육의원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하는 시기가 6월이에요. 혹석이에요. 거기에다 6월 중순이면요. 대학 기말고사에요. 그리고 꼭 우리가 지방선거를 할 때마다 그 시기가 월드컵하고 겹쳐요.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광역선거 투표지 3장 기초선거 투표지 3장 이렇게 뽑는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 뭐냐 근데 이제 기표소를 두 번 들어갔다 와요. 뭐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기초선거 투표지 3장을 받아요. 기초단체장 기초 지역구의원 기초 비례대표 그렇게 3장을 투표함에 넣은 다음에 다시 받아서 이제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그 지역 광역 지역구의원 광역 비례대표 그리고 광역 교육감까지 4장을 받아서 받고 다시 투표서를 넣어요. 그렇게 두 번을 해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선거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대통령선거의 역사를 하면요. 그 뭐냐 이 대통령선거의 역사를 가면요. 자 그 여기 대통령선거의 역사를 가게 되면 여기서 제가 여기가 17쪽이죠. 대통령선거의 역사가 지금 너무 많아요. 대통령선거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23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22쪽부터 시작해서 56쪽까지 가요. 대통령선거의 역사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그 선거의 역사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선거의 역사는 오늘 개표상황을 진행되는 걸 보고 또 넘어갈지 아닐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면 어 한번 다시 아 배현지씨 확실씨라고 떠있어요. 자 한번 리프레쉬 가볼게요. 지금 개표율이 89.5% 이깐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종로구 게임 끝난 거 게임 끝났는 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광진구 을 여기 되게 재밌다. 광진구 여기 여기 재밌는 게요. 이제 과반에선 내려왔어요. 그런데 표차가 여전히 비슷해요. 표차가 되게 비슷한 채로 그 이러고 가고 있어요. 광진구만 계속 보고 있다. 고민정씨 팬인가봐. 어쨌든 어쨌든 지금 여기 광진구 우리 되게 재밌게 가고 있는 게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서 고민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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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씨 숨죽이면서 보겠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살면 대게 하나 있었네. 어쨌든 재밌어요. 지금 뭐냐 수도권 지금 수도권에서 제일 재밌는 지역이에요. 광진구 그리고 지금 그래 중랑구 성북구 게임 끝났고요. 노원구 갑 을 끝났고 은평구 끝났고 서대문구 끝났고 네 마포구 갑 9390표 차까지 벌어졌네요. 거의 다 끝나갔구나. 그러니까요. 딱 그거 같았어요. KBS 아나운서일 때 그때부터만 일단 팬인 것 같아가지고 마포구 의도 게임 끝났네요. 마포구 을 17500표 차이로 끝났고 강서구 갑 을 끝났고 구로구 끝났고 금천구 나가 끝났다고 했죠. 그리고 네 지금 서초구 갑 게임 끝났네요. 강남병 게임 끝났고 자 송파구 을 8100표 까지 벌었는데 할 말이 없네요. 자 인천 볼게요. 자 인천 중구 거의 다 인천 중구 게임 끝났네요. 인천 중구 는요 인천 중구 인천은요 지역별로 또 역시 표심이 달라요.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보수진영 표심이 강한 이유가 인천 중구 선거구는요 강화도 하고 옹진군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옹진군이 어디에요? 서해 5도잖아요. 해병대 전방지역이잖아. 그래서 또 인천 중구에는 인천 공항이 포함돼 있죠. 인천 공항도 중구에요. 그래서 인천 중구에 옹진 군청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이런 이런 쪽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그리고 인천 연수구 갑 게임 끝났네요. 그리고 인천 연수구 을 여기도 지금 재밌어. 여기도 지금 빅매치 지역이에요. 인천 연수구 을 여기는요 민경 씨가 지금 현직 이기는 한데 여기 연수구 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송도 국제도시가 연수구 을이에요. 송도 국제도시가 연수구 갑이 내가 알기로는 구 송도 일거고 그리고 부평구 부평구 게임 끝났네요. 부평구 게임 끝 계양구 게임 끝 그리고 인천 서구 게임 끝 인천 서구 게임 끝 인천은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천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인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게임이 좀 빨리 끝나요. 경기도 수원은 수원 무빼고 다 끝났어요. 수원 무빼고 끝났어. 게임이 수원 무빼고 게임이 끝났고 성남 수정구 게임 끝 성남 중원구 게임 끝 분당은 분당 을 분당 을은요 내 동생 부부의 선거구 근데 근데 아직 여기 안 끝났어. 분당 을 지금 1100표 차이에요. 와 여기도 은근히 박빙이네. 여기도 은근 재밌는데다. 알죠? 그 분당은 강남 하고 표심이 비슷한 거. 그리고 안양 만안구 끝났고 안양 동안구 갑 끝났고 안양 동안구 을 끝났고 그리고 부천 을 빼고 끝났네요. 부천은 예상대로 차명제시는 떨어졌고요. 그 차명제시는 이제 앞으로 남은 5일 동안 8단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죠. 아 그래요? 예상대로 광명 게임 끝 그리고 평택 갑 1800표 차이 아직 안 끝났고 평택 을 2900표 차이 아직 안 끝났고요. 아까도 이미 여기는 게임 끝났고 상록구 갑 게임 끝 상록구 을 게임 끝 단원구 갑 게임 끝 그리고 단원구 을 역전 했네요. 아 죽전이랑 붙어있어요? 그러면 죽전이네요? 어쨌든 단원구 을 역전 했어요. 여기 접전이네? 자 그리고 고양시 병 끝났어요. 고양시 병 끝났고 고양시 갑 아까보다 표차가 벌어졌죠? 네 역시 고양시 갑 이에요. 고양시 갑은 전통적으로 심상정 씨의 지역구 였고요. 그리고 뭐냐 의왕과천 게임 끝 구리시 게임 끝 그리고 오산시 게임 끝 그리고 시흥시 게임 끝 군포 끝 하남 끝 그리고 용인 갑 을 정 끝 용인 병은 오 용인 병 여기 재밌다. 418표 차 파주 갑 게임 끝 네 신보라 씨 이번엔 떨어졌네요. 현직 의원인데 음 음 그리고 안성 게임 끝 김포 갑 게임 끝 화성 을 게임 끝 화성 병 게임 끝 양주 게임 끝 포천 갑 편 끝 여주 양 편 끝 광진구 을 또 봐 와 진짜 여기는 왔다리 갔다리 한다 진짜 광진구 을 때문에 오늘 잠을 못자겠네 잠깐만요 그 뭐냐 그 잠깐만 와 잠깐만 여기 캡처 좀 할게요 와 여기 잠깐 캡처 좀 하자 그 여기 이렇게 찍어야지 그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 독일 나치 관련 그 투표할 때요 그 그거 알아요 그 뭐냐 저 이따가 좀 잠깐 인스타 좀 올릴 건데 와 진짜 우리 동네 지역구도 아닌데 광진구 을 때문에 잠을 못 자 와 제일 재밌는 노래 진짜 레겐드다 레겐드 아프리카 TV식 그 레겐드 그쵸 레겐드죠 뭐 어쨌든 뭐 그렇구요 아 거기서 출생했다고 자 어쨌든 진짜 경기 레겐드다 근데 지금 전국 개표율이 90.6% 네요 90.6% 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그 세계 선거 역사 이런 거는요 제가 다음번 대선 때 한번 다음 대선 때 ppt를 남겨놨다가 어차피 대선 때는 더 어차피 시간 재질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선의 역사 한번 이런 거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선거구 한번 개표현을 한번씩 볼까요 뭐 부산 자 부산 중구 영도구 끝 중구 영도구 게임 끝 서구동구 게임 끝 부산 진 갑 게임 끝 부산 진 구 을 게임 끝 동 내 구 게임 끝 남 구 갑 게임 끝 남 구 을 게임 끝 남 구 을 아무래도 이 이현주 씨가 의원은 아마 첫 도전 이었나봐요 그래서 와 1340 표 차로 끝났다 근수하게 끝났다 오 부산 여기 은근히 재밌는데요 단데요 저 지금 제가 나온 그 사학과가 죽전에 밖에 없는데 응 그리고 이제 북구 강서갑 게임 끝 어 근데 여기 부산은 왜 표차가 적죠 진짜 재밌게 재밌게 끝났네 그리고 해운대구야 전형적으로 그 동네니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당국대는요 그 원래 2012년 학과 구조 개편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그전에 졸업했거든요 학과 구조 개편 들어가기 전까지 그 그전에 졸업했는데 당국대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죽전하고 천안하고 선생님들이 죽전천안 두군데 다 수업을 다녔고 학생들도 죽전천안 두군데 다 이용을 했어요 저 한남동 때 입학했어요 저 한남동 때 입학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남동 퇴계도서관 죽전퇴계도서관 천안율곡도서관 저는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 자료 찾으려고 다 가본 사람이에요 자 부산사구 부산사구 갑은 네 졌는데 부산사구을 여기는 게임 끝났네요 뭐냐 저 공육학번이라서 한남동에서는 졸업 못했죠 공육학번이라 그렇구요 그 다음에 부산은 뭐 그렇네요 그리고 부산사상구 부산사상구 여기는 대통령을 배출했던 지역구죠 하지만 이번엔 또 바뀌네요 대통령을 배출했던 지역구인데 자 이번에 코로나19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한번 대구 볼까요 대구 중구남구 게임 끝 동구 게임 끝 서구 게임 끝 북구 게임 끝 수성구 게임 끝 여기 근데 수성구 여기 더 재밌어요 수성구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홍준표씨 팀킬 했죠 뭐냐 수성구을 뭐냐 공천 못 받아가지고 무소죽 출마해가지고 팀킬을 해버리는 결국 홍준표씨는 이렇게 팀킬을 해버렸다 아직 거의 끝나진 않았는데 진짜 수성구을 이렇게 끝나면 레견드 그 달성구 끝 그리고 달성군 끝 대구도 여기 수성구을 조금 이따 끝나는 거 한번 보고 와 여기도 여기도 진짜 개꿀잼 자 울산 볼까요 네 울산도 빠빠빠빨 빨간맛 안 궁금한데요 네 북구가 아직 안 끝났네요 음 북구가 아직 안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뭐 경북 뭐 보나 만하겠지만 하 경북 보나 만하겠죠 음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은근히 많이 얻었어요 얻을 때는 음 근데 대구는 솔직히 그러니까 득표는 많이 했는데 득표 자체는 많이 했는데 당선을 하나도 못 냈죠 결국은 결국은 자 경상북도 뭐 보나 만하겠지만요 보나 만하 빨간맛이겠지만 음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토마토 재배도 안하는 지역일 텐데 어쨌든 네 그 구미 자 여기 포항 남구 지역의 선거구가요 포항 남구가 우리나라에서 선거구가 제일 면적이 넓어요 왠지 아세요 울릉도하고 독도가 여기 포항 남구예요 선거구가 울릉도 독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그 부산은 예전에 비해서 색깔이 많이 옅어졌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포항 남구의 선거구는 그 선거구가 독도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 울릉군 울릉읍에 독도가 있죠 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세하는 사람은 독도까지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돼 음 그렇고요 그 뭐 다 빨간 맛이네요 여기는 자 영천청도 여기 되게 재밌는 사실 이만희 아 그 신천지 교주 말고요 음 네 예상대로 뭐 경북은 뭐 100% 빨간 맛이네요 자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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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 지금 네 이름이 대출 대출 네 그리고 지금 김에 빼고 다 거의 다 뭐 빨간색이네요 여기도 여기는 무서워 죽이고 김해는 지금 김해는 약간 김해는 의외로 지금 더민주가 강해요 그 뭐냐 김해는 더민주가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봉하마을 봉하 봉하 봉하마을 어쨌든 봉하마을이 김해 있지 않나 어쨌든 어쨌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고향이 있는 지역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대구 아니 대구 아까 봤지 대전 가볼까요 자 대전 대전 충청 지역도 여기 여기도 재밌어요 여기는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 응 거봐 지금 안 끝났는데 많잖아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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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 새벽까지 봐야 돼 응 대덕구 끝났고 중구 끝났고 나머지 안 끝났어요 응 그리고 자 한번 세종시 가볼까요 세종은 게임 끝 뭐 세종은 금방 끝나죠 세종시는 게임 끝났고 그 다음에 충남 천안 을 게임 끝났네요 천안 게임 끝났고 천안 병 아직 접전이고요 천안 갑도 아직 모르고 자 공주 끝났네요 공주 끝났고 보령서 좀 멀었고 아산 567표 차로 끝났어요 아산 갑 567표 차로 끝났고 아산 갑 하고 아산 을 하고 좀 차이가 좀 크네요 서산 태양 끝났고 논 산 끝났어요 여기는 논산이 계룡하고 금산의 선거구를 흡수했다고 봐야 돼요 참고로 대선 때마다 그 대선의 흐름을 딱 알아맞혔던 지역이 금산이에요 이 대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금산의 선거구가 대통령의 그 당선을 좌우를 했어요 그게 왜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지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게요 금산은 우리나라에서 좀 지리적으로 좀 가운데 지역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금산이 대전하고 금산은 그래서 대전 금산이 좀 가운데 지역에 있으니까 그게 좀 그 재밌는 것 같아요 당진 끝 홍성 예산 끝 자 충북 네 청주 청주 끝났네요 청원구 청주의 청원구 빼고는 끝났네요 어쨌든 청주도 지금 내 자리 다 갖고 갈 것 같고 충주 끝 제천 단양 끝 그리고 증평 진천 음성 그러니까 충북은요 충북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경상북도하고 가까운 지역은 약간 경상북도의 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강원도 자 어 김진태씨 뒤집혔대요 춘천 갑에서 춘천 갑에서 뒤집혔고요 음 그리고 네 쩔기 춘천 으름 끝났네 그리고 강릉 아직 접전이고요 그리고 동해식 끝났어요 음 동해 동해 끝 속초 끝 그리고 네 홍 뭐냐 홍천 끝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한번 보고 제주도는 다 끝났네요 제주도 끝났고 자 이제 또 재밌는 곳 있죠 광주 뭐 광주야 뭐 게임 일찌값이 끝나겠지만 광주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광주를 보는 이유는 광주 서구을 네 베테랑 천정배씨가 20%도 못 받았네요 음 아직 개표가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광주는 너무 크게 벌어졌어요 음 뭐 광주는 뭐 다 갖고 갈 것 같네 전라북도 전주병에서 그나마 정동영씨가 좀 많이 갖고 가기는 했는데 네 네 정동영씨가 주를 잘못 탔네요 네 광주 다 갖고 갔어요 광주 지금 다 갖고 갔어요 광주 지금요 북구 간만 확실시하고 아직 종료가 안 됐고 지금 나머지 선거구 다 게임 끝났어요 광주는 더민주가 다 갖고 갔다고 봐야 돼요 자 전주병에서 정동영씨가 32.5% 좀 아쉽죠 음 그리고 네 전북도 지금 오 전북은 게임 다 끝났어요 전북은요 남원 임실 순창 그러니까 남원 선거구 남원에서만 무소속 한 명 내고 나머지 다 더민주예요 전라남도 음 목포가 아직 좀 모르겠네요 목포는 아직 지금 5천표 이상 벌어지기는 했는데 박지원씨가 아직 과거에 그 경력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음 네 목포 빼고 게임 끝났네요 전라남도도 전라남도 목포 빼고 게임 끝났고 지금 목포 빼고 지금 다 더민주가 갖고 갔어요 목포 빼고 지금 목포는 아직 박지원씨가 아직은 물러나지 못하고 있어 음 하여간 뭐 그렇게 되네요 자 서울 한번 더 가볼까요 오 지금 470표 차 470표 차 고요 음 아직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벌어지지 않았네요 여기는 이따 3시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요 자 비리 대표 한번 개표로 가볼까요 자 그 비리 대표 지금 현황 오 지금 이거 손으로 개표하고 있거든요 음 손으로 개표하고 있는데 현재 현재 네 뭐냐 한번 볼까요 미래한국당이 현재까지 비례득표가 그 525만 그리고 더시민이 487만 5천 네 박지원씨 베테랑 의원이잖아요 원래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계속하고 있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씨하고 정동영씨는 지더라도 좀 표가 그래도 꽤 많을거야 오 정의당이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134만 표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당 의회로 지금 95만 표에요 음 그래도 안철수가 안철수씨 그래도 나름 그 뭐냐 400km 그 마라톤 한 보람은 있는건가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표를 받은게 마라톤 때문인가 열린민주 네 75만 표 자 민생당 2.8% 2.8% 2.8% 2.8% 2.8% 이 중에서 좀 뭐냐 좀 재밌게 봐야될 당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음 여기 혁명 혁명 배당당 여기 혁명 배당 여기 0.7% 허경영씨가 있는 정당 자 그리고 여기 3% 미만 정당을 여기에다가 쫙 놔둔 이유가 있어요 3% 미만 정당을 이 자리에 두는 이유는요 3% 미만 이면요 그 3% 미만 이면요 비례대표 의석을 못내요 그러면 이 3% 미만의 정당 때문에 의석을 못내서 빈 의석은 어디로 가냐면 그걸 다시 이 다섯 당에 나눠주는 거예요 음 다시 이 다섯 당에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네 현재까지 이 1순위 2순위 3순위들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 연동형 비례제로 이 순위를 이만큼 뽑고요 그래서 그 뭐냐 3% 미만 그 의석을 알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병립형 여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구요 자 어쨌든 다시 지었고 네 오 다시 벌어졌어요 다시 579표로 벌어졌어요 와 다시 앞서네요 음 좁혀졌다가 다시 벌리네 오세훈 오세훈씨 박수요 왜지 나는 개인적으로요 그 오세훈씨가 그 급식에 대해서 응? 급식 그 무상급식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왜 그렇게 붙인 것 자체가 나는 그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줄 의지 자체가 별로 없는 걸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왜 초등학교에서요 그 무상급식 대상을 왜 차별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그 어린이들은요 판단력이 흐려요 그리고 어린이들끼리도 편갈라서 놀고 뭐냐 무상급식 먹는 애들 어 쟤네 무상급식 먹는다 하면서 왕따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그냥 다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세훈씨의 그 인성 자체가 조금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오세훈씨가 이 정도까지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 오세훈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 둘 중 하나예요 고민정씨가 정치 쪽으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 문제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세훈씨한테 투표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고민정씨는 솔직히 지금 그 청와대까지 오면서 쌓은 이미지로 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정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숙제가 있는 거지 가서 잘해야지 가서 잘해야죠 음 어쨌든 음 어쨌든 지금 판세는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화재의 선거구 화재의 선거구만 이렇게 좀 다시 묶여서 볼게요 음 음 뭐 이렇게 되네요 어이 송파을 확실히 떴어 그리고 네 현재 지역구 개표현황 92.1% 개표가 됐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색깔이 짙을수록 그 당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돼요 색깔이 짙을수록 광역 지역별로 근데 여기 서울 가면 와 용산구가 언제 이범주에 들어갔지 오 딱 묶어보니까 다 붙어있네요 묶으니까 이렇게 다 붙어있다 야 이렇게 묶이네요 용산이 언제 이 강남서초를 같이 묶어서 갔지 어 참 그러네요 자 경기도 야 이 동쪽 봐 경기도 이 동쪽 경기도 이 동쪽으로 이렇게 묶은 거 보세요 평택은 그 주한미군하고 그 평택은 주한미군하고 그 뭐냐 평택항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자 어 그리고 여기 고향 여기 노란색 한자리 그거예요 심상정 의원 전국구예요 심상정 의원 지었고요 거기는 못배사 자 인천 여기 인천도 여기도 그쵸 여기 옹진이 요 밑에 있는 이유가 원래 실제 옹진은 요기 서쪽 위예요 서해 5도예요 여기 서해 5도를 그릴 데가 없어서 요 밑에다 그린 거야 진짜 인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인천도 지금 상황만 보면 여기 진짜 요 해병대 지역만 전형적으로 거기는 그래 거기도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리고 강원도 춘천이 춘천 을은 그래도 약간 바뀔 여지가 있네 아닌가 춘천 갑이구나 여기가 김진태 씨 지역구가 그리고 원주 원주 이번에 이렇게 됐고 충북 네 충북도 동쪽은 이런데 이쪽이 인구수가 많아서 충북은 이렇게 옅은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충남 충남은 이번에 약간 표심이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충남은 충남은 이번에 솔직히 이렇게 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충남 지사 전 충남 지사가 안희정 씨였죠 안희정 씨가 그렇게 충남을 약간 좀 말아먹은 것 같아 이번에 그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아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전국지도 뭐 전북 볼 필요도 없고 전남 볼 필요 없고 아 이 선거구가 이렇게 묶이네 선거구로 와 여기 여기 선거구 왜 이렇게 힘들어 어 여기 다도에 여기는 넓어 해나만도 진도 여수 여기도 거문도 있다 여기가 거문도 예요 여수가 그렇고 광주 100% 경북 빨간맛 경북 빨간맛 어 그리고 대구 빨간맛 참고로 여기 회색 홍준표 씨예요 인천연수국 음 오 1100표 차야 오 여기 아직 모르겠다 어 여기 아직 모르겠고요 울산 오 울산 북구 와 울산 북구 웬일이지 음 부산 아 부산은 네 부산은 북구 북구 강서 간만 먹었네요 그리고 부산은 남구 을만 음 그렇고 경남 양산 오 양산 을은 저지할 수 있겠군 네 김해는 역시 그거네요 잠깐만요 저 뭐 하나만 좀 확인해볼게요 봉하마을 그치 봉하마을 진영이네요 김해시 진영은 예상대로 김해는 더민주가 그 봉하마을 봉하마을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거든 자 다시 아니다 서울 보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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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율 88% 네요 음 그리고 음 음 동작은 그냥 한번 봤구요 그 다음에 중국 게임 끝 음 마포구 갑도 거의 확실시 하여간 뭐 나머지 네 심상정씨 이제 확실시 떴어요 그렇다고 하구요 자 그러면 투표율은 뭐 딱히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잠깐만 그러면 정의당 지역구 하나에요? 와 정의당은 그건 지역구 하나밖에 못 딴거네요 심상정 의원 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어깨가 무거워지겠네 자 한번 92.6% 일단은 아까보다 다시 벌어졌구요 그리고 뭐 뭐 마포값도 뭐 확실시 뭐 그렇게 되네요 하여간 그 한번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이번 선거가 되게 안타까운 게요 자 이 지역구별 개표 현황 여기 보면요 그 그래 충청도는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칠게요 충청도 지역은 그 상황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칠게요 이번에 충남 충남 쪽이 이번에 약간 좀 돌아선 게 사실 안희정 씨 때문이잖아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근데 진짜 지금 요 강원도 춘천 원주 빼고는요 경북 빨개 대구 빨개 여기 회색도 홍준표 씨이기 때문에 사실상 빨간 거나 마찬가지죠 울산 북구 빼고 실패 부산 그나마 두 군데 했고 경남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은 지켰어요 그리고 호남 다 파래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한쪽 땅이 다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결국 이번 선거 때도 또 일어났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언젠가부터 이게 지역 감정대로만 가는 그런 트렌드가 몇십 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거 언제 벗어나 도대체 이거 언제 벗어나냐고요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솔직히 근데 이번 선거는 예상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약을 보고 정책을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번 유권자들은 유권자들이 평소에 자기의 가치관대로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쪽 땅 아니면 이쪽 땅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번에 실제로 지었고 봐요 정의당 한 자리밖에 못 내요 그나마 그 심상정 씨가 그 심상정 의원이 그 뭐냐 저기 고향 가면서 음 진짜 몇 대째 지금 계속 연임하고 있는 거잖아 그 자리 빼고는 지금 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무소속 다섯석이요 무소속 그 말이 무소속이지 실제로 원래 소속 정당에서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거든 음 어? 여러분 방금 얘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충남 옅은 빨간색이었던 거 알죠 여기 바뀌었어 한 번만 아 천안하고 당진이 돌아섰어요 오 여기 천안 천안 갑이 오 다시 돌아섰네요 천안 갑이 다시 돌아섰고 그리고 아산 아 아산은 게임 끝났지 아 당진이 당선이 됐구나 당진이 게임이 끝났구나 아 천안이 천안 갑이 지금 여기가 박빙이에요 천안 갑이 여기가 돌아서가지고 지금 방금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와 이렇게 되나요 음 천안이 이렇게 돌아섰네요 오케이 완전히 진짜 완전히 동서진영이네 완전히 동서로 완전히 편이 갈려버렸네 이거 어쩌라고 진짜 우리나라는 1번 아니면 2번 말고는 생각을 안하는 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당 통치에서 조금은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당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당 내기 얼마나 쉬운 나라야 여러분들 대선 때 봐요 대선 때 지금 정당 한 열몇개 났었어요 이번에 그 비례대표 그렇게 정당이 많을 줄을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정당이 다양한 나라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의석은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석이 다양하지 않고 그 참 그 우리나라 그 의석 의석의 그 시스템은 근데 언제쯤 그렇게 3당 4당 5당 하여간 뭐 그렇게 좀 갈릴 수 있을까요 음 그럼 이제 민생당하고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유지를 하고 있을까 음 왜냐하면 일단은 비례대표 다시 가볼게요 개표 비례의원 그래 그 정의당은 내가 보기에는 당 지킬 것 같고요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 내가 보기 근데 이 비례정당들은요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거나 아니면 당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비례의원들은요 당을 옮기기 힘든 거 아시죠 비례대표들은요 당적을 옮기는 순간 의원 자격이 상실이 돼요 비례대표들은 그게 달라요 지역구 의원들은 당적을 옮겨도 의원 자기 지역구는 지킬 수 있거든요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지난 밤에도 살짝 얘기는 했지만 아마 이번 선거는 진짜 양당 체제로 갈 것 같다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확고하게 양당 체제로 굳어져 버렸어요 좀 뭐 제 예상이 뭐 맞아떨어지기는 했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떨어졌어 너무 심하게 안전적으로 저는 진짜 양당 체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좀 우리나라 정치 표현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이거 되게 다양해졌으면 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비례정당을 사법 5번을 안 찍고 다른 당을 갔어요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이게 몽골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더시민에서 한 명이 더 추가가 됐고요 다시 지역구 가볼까요 개표율 93.3% 개표율 93.3% 진짜 여기 광진구 의리 진짜 여기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광진구 을 그 뭐냐 광진구 을 여기 끝날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지금은 녹화 끝내고 좀 막 노래도 듣고 좀 편하게 편하게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따가 광진구 을 약간 그 좀 이제 윤곽이 좀 보이겠다 싶을 때 그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너무 너무 이게 살떨린다 시간이 너무 지질 걸려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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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